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티비와 함께 제 7회차 손해평가사 동차 합격을 한 이지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재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이는 30살입니다 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 좀 전문 자격증 중에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나 찾아보던 나중에 손해평가사라는 이 좋은 자격증을 알게 되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세세한 합격수기나 이런 인터뷰를 통해 추후에 응시를 하실 수험생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공부했던 공부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저만의 공부법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및 앞으로의 출제 경향 그리고 본인 공부 중 이제 제가 공부했던 중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랑 후배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 및 특장점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1월달에는 그냥 인강 1회독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였고 4월달부터 이제 좀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전업 공부 일자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주는 3일 한 주는 4일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표시를 다 기본서에 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기본서에 이제 그 기출된 각 연도를 이렇게 다 사진 보시면 적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서 이제 기본서 정독을 하면은 이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좀 더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본서에 낙서? 낙서를 좀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기본서에 없거나 좀 못 찾겠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밑에 보면 제 여기 사진 밑에 보면은 이렇게 따로 수기로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하고 그리고 좀 기본서 정독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4월달에는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문제를 풀 때 헷갈리거나 그리고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문제 옆에 다 일들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집중적으로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해설지를 보면서 이 문제지에 해설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또 문제를 풀고 그 답을 맞춰봤을 때는 이제 그 뒤에 있는 해설지가 아닌 제 기본서를 보면서 같이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마치고서 이제 그 기본서 속독을 다시 하였는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하나의 팁이라고 말하면은 보험계약법 재배학순이 아닌 재배학 보험계약법 순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처음에 좀 공부를 할 때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좀 뭐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재배학부터 진행을 하면서 속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OMR 카드와 같이 좀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OMR 카드를 좀 미리미리 작성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시험장을 보러 갔을 때 몇몇 수험생들이 심지어 이거는 컴퓨터용 싸움펜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이런 것도 좀 많이 기본이지만은 이렇게 미리미리 연습을 하면서 좀 수험 번호도 좀 쓰고 이렇게 이름도 써보고 이렇게 좀 컴퓨터용 싸움펜으로 이렇게 번호 좀 이렇게 칠하는 연습도 좀 하면서 좀 병행을 해나가면서 좀 학습을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사실 그 시험장에 가면은 뭐 이렇게 문제지나 이론서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를 제가 모자랐던 부분들을 작성을 하여서 한 두세 장만 이렇게 들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저는 1차 시험을 치르고 마쳤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2차 시험 때까지는 한 11주 정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주 정도는 좀 이렇게 리프레쉬하는 타임도 좀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1차는 월별 공부 계획표를 세웠지만은 2차는 주별 공부 계획표를 세우면서 좀 더 이렇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1차보다 더 짰습니다 그리고 좀 이 계획표를 꼭 지키도록 저는 많이 노력을 했고요 거의 밀리면서 공부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1, 2주차 때는 이제 1차 시험과 동일하게 인강 1회독을 진행을 하였으며 뭐 기출문제 분석 표시를 똑같이 진행을 하였는데요 기본서에 표시했던 거는 1차 시험과 동일하지만은 2차 시험과 조금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목차에 다 이렇게 연도를 다 써놨어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도 되게 방대하고 그리고 목차도 좀 되게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무슨 작물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에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기본서에도 표시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삼사 주차 이 삼사 오육 주차가 있는데 이 삼사 오육 주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주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풀이를 저는 제일 먼저 했고 그냥 제일 먼저 뒀습니다 문제 풀이를 우선 이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뒤에 있었던 이 문제편 세션 이 부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풀고 그리고 좀 이해를 하고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좀 감을 잡아 나갔고요 네 오후 입주차 때는 제가 이제 부족했던 계산 문제를 같이 또 풀어 나가면서 이제 기본서 이론 숙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있을 서브노트를 만들 준비를 좀 하였습니다 이 서브노트를 좀 만들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 예상이 된다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은 따로 또 표시를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기본서 이론을 숙지를 하면서 좀 이건 나올 것 같다 더 중요한 것 같고 덜 중요한 거 약간 이거를 A 이렇게 B 등급으로 나눠서 각 교재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독을 하면서 각 형광펜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도 똑같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7, 8주차 때는 좀 암기를 진행을 했고 같이 암기를 진행과 동시에 계산 문제도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풀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서브노트를 좀 만들었어요 그때 전주차에 했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의 서브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9주차 때는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봉퉁오의고사를 풀면서 다반지 작성 연습을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10주차 때는 또 학원에서 추가로 제공한 요 100문제 편이 있었거든요 이 과목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이제 2차 시험을 볼 몸 관리도 좀 하고 이 마인드 컨트롤 좀 했습니다 네 우선 1차 과목별 상세 공부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, 2회독은 인강회독을 하였고 이제 3회독 때부터 제가 기본서 정독을 좀 하면서 이제 진짜 제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시작을 하였고요 기본서와 이 기출문제를 위주로 뭐 문제도 많이 풀고 이론서도 보되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보기에 기재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좀 하였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한 3에서 4회 정도 다 풀었고 이렇게 좀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풀었는데 물론 다 맞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한 1, 2개? 한 2, 3개 정도 틀린다는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 분석이랑 좀 기본서만 열심히 보더라도 사실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문제를 푸는 부분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OMR 카드를 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변수를 줄이자는 생각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배학 전략과목을 두면서 이렇게 과목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전략과목을 두진 않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보험계약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저도 거의 보험의 보자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힘들었던 이유를 보니까는 아무래도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기본서 맨 앞에 있는 통책 부분을 좀 주로 많이 읽었고 그렇게 좀 용어들과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추정한다 간주한다 뭐 이렇게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장난치는 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그거를 구별하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진행을 하였고 뭐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가 따로 이렇게 너무 많지도 않고 좀 적어가지고 크게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랑 기본서 토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 이제 2과목 농업재해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딱히 보험계약법이랑 뭐 틀린 부분 없이 공부방법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고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농작물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이나 이 농작물보험금과 같이 좀 확실한 암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1과목과 좀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도 암기를 좀 더 열심히 진행을 하였고 뭐 마찬가지로 2과목도 범위가 적기 때문에 딱히 공부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재배학 같은 경우가 범위도 너무 많고 또 많이 어려워서 조금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이렇게 산책을 할 때나 뭐 밥을 먹을 때 이런 반찬들에 나오는 작물들이나 뭐 나무들의 형태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주변 환경과 좀 이렇게 연관해지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과목에 비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고 보기에 해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이 문제지에 더 정확히 적으면서 열심히 더 다른 과목보단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모르는 병충해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포털사이트를 좀 이용을 해서 이 사진과 좀 연관지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진과 좀 연관지으면서 공부를 하니까는 머릿속에 더 잘 남았고 그리고 이해도 더 잘 돼서 좀 쉽게 접근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좀 기본서랑 기출문제 좀 열심히 분석하면서 예상문제 뭐 이렇게 좀 문제를 다양하게 좀 풀면은 뭐 이것도 합격권 점수에 도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차 과목별 상세공부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당연히 1차 시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차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고 1차 시험 공부 방법이랑은 전혀 다른 약간 방법으로 접근을 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자체가 좀 서술형이고 양도 많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다 외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외워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이 또 버릴 건 버리고 또 이렇게 가져갈 건 가져가는 좀 주도해 나가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부하다가 나올 것 같은 부분은 이게 다 A랑 B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서브노트를 만들 준비를 하였고요 이 2차 시험의 정말 가장 저는 핵심 포인트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시험이 다가오거나 좀 급해지면은 뭐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암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해 능력도 좀 필요하고 이 계산 능력도 조금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이 선행 학습을 하는 이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전 이 아예 계산 문제를 거의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거의 안 하는 생각으로 거의 진행을 했고요 계산 문제를 다 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산식이나 계산 문제 같은 부분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계산 문제를 조금 이렇게 다 하고 왔다 보니까는 1차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좀 쉬웠고 그리고 학습을 하는 게 좀 수월했습니다 이 과목보다는 1과목이 훨씬 더 암기를 많이 요구하는 과목인 것 같은데요 어 뭐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인수 제한 어 이 인수 제한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좀 버릴 건 버려야 되는지 또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는지 이거를 좀 선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추세상으로 이렇게 인수 제한 쓰라고는 잘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나하고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 공통 인수 제한 사항을 이렇게 좀 적고 그리고 이제 각 작물별로 좀 특정 항목만 기재를 해서 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한 7가지 8가지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뭐 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저는 학습을 하였고 이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뭐 처음부터 답안지 작성은 안 했고 그냥 최대한 문제를 많이 그리고 답을 맞추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깔끔한 답안지는 이제 거의 제가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할 때 그 10주차에서 그 2주 정도 남았을 때 답안지 작성 연습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면은 그 답안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깔끔한 답안지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요 강의를 잘 활용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현강이 아닌 이제 인강만의 장점인 요 배속 시스템을 통해서 좀 시각적 이점을 잘 살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.4배속으로 들으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나 또 이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모자랐던 부분들을 좀 보충해 나갔으며 인강 도중 도중에 또 이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따로 또 필기를 해서 이제 기본서를 정독할 때나 또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게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암기를 잘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계속 주기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뭐 씻을 때나 출퇴근할 때 뭐 밥 먹을 때나 산책할 때 그냥 이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바로바로 찾는 이런 좀 자세를 갖췄고 두 번째로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서브노트를 좀 적극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서브노트에 있는 거는 그냥 거의 다 외웠고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외우긴 했지만은 그래도 서브노트에 있는 부분만큼은 좀 정확하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건 썼던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이 수기로 좀 이 서술형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좀 작성을 하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저는 이 컴퓨터 이 타자를 좀 이용을 해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기로 쓰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손으로 쓰는 거랑 이 메모 타자로 치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이거 뭐 제가 해보니까는 타자로 치면서 어차피 생각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수기로 따로 작성을 할 때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외울 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글자씩 따서 앞 단어를 재배치해서 외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감자의 1급 인정 병해충 같은 경우 설명드리자면은 영모가감 갤무두립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제 입에 이렇게 좀 떨어지게끔 이렇게 재배치를 해서 암지를 여러 가지로 다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좀 계산 문제를 잘 푸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사실 이 부분은 각각 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통상적으로 당연하지만은 좀 문제를 좀 많이 풀고 또 학습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더라도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답이 계속 다 다르게 나왔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좀 실수를 좀 줄여가고자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또 많이 풀었고 그리고 좀 문제를 좀 잘 읽는 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문제의 함정들이 몇 몇 개가 좀 숨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손해 정도 비율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좀 이런 함정들을 좀 잘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차근차분히 좀 잘 읽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좀 이 해설지와 친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이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진처럼 좀 모범 답안을 이런 식으로 작성한 게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랑 좀 많이 친해지면서 많이 보고 또 최대한 이런 답안지랑 좀 비슷하게라도 써 나가려는 노력으로 저는 이렇게 계산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거는 제가 썼던 계산기인데요 처음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이렇게 핸드폰 계산기로 하면서 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진짜 틀린 부분이고 그냥 이제 계산 문제를 푸실 거면은 이렇게 미리미리 좀 자기에게 맞는 계산기를 좀 사셔서 뭐 그게 공학용 계산기든 쌀집 계산기든 그렇게 좀 자기에게 맞는 계산기를 사서 이렇게 자주자주 그 계산기를 통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저는 답안지 작성을 하지 않았고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이 부분을 좀 차지를 해서 좀 시간 문제상 깔끔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많이 풀고 답안지 많이 보고 또 답 잘 맞추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계산 문제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좀 잘 지키면서 풀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계산 문제 답안지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다 잘 들어가더라고요 뭐 한 요정도로만 이렇게 지키면서 하면은 뭐 계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답안지 맨 앞 페이지에 이렇게 유의사항 한 열 가지 정도가 적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혹시라도 이게 좀 빼먹거나 자기가 작성을 했을 때 이게 뭐 실제 시험장에서 뭐 예를 들어 끝이라는 걸 안 썼거나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걸 안 썼을 때 상당히 좀 찝찝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좀 부분을 방지하고자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그대로 지키면서 답안지 연습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지에 너무 많은 것을 써놓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 1차 봉투모의고사를 진행했을 때 했었던 이 답안지인데 저는 이렇게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다 쓰고서 답안지에 다 옮겨 적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부족해서 연습제는 뭐 말 그대로 연습지고 그리고 이 문제지에 좀 본인의 그 이 핵심 포인트 이 키워드를 좀 적어 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답안지를 좀 깔끔하게 작성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상 답안지 작성은 이 실전처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을 재고 저는 이 답안지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하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이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투자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분에서 80분 정도로 투자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이 시간 배분을 좀 정하셔서 좀 같이 답안지 작성도 하시고 그러면은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쓰는 연습은 진짜 기본적인 건데 필수로 같이 하셔야 되고 이게 연습 때도 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은 뭐 시험장에서는 도덕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꼭 같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트로 다 통일을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연습도 그렇게 했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답안지를 제가 푼 거를 채점을 할 때 항상 이 채점자라면은 어떤 걸 좋아할까 그리고 이 제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좀 더 보기 편하게 좀 가독성이 좋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을 띄어서 연습을 줄을 띄어서 쓰는 연습을 좀 하였고 그리고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이 산식이나 뭐 문제 풀이를 할 때 좀 채점자분들이 최소한으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한글만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빈칸으로 제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연습할 때도 그렇고 제가 봉투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를 풀 때도 이렇게 빈칸으로 제출 안 하고 뭐라도 써서 내는 연습을 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라도 써서 답안지에서 맞았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라도 쓰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더더욱 생각이 잘 안 나고 못 쓰기 때문에 답안지를 연습을 하실 때도 거의 이 백지로 내는 몰랐던 문제라도 좀 백지로 내는 그런 행위는 안 하셨으면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 공부방법론을 좀 마치고 이제 저만의 일과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집 근처 독서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이동동선을 좀 짧게 해서 왕래가 좀 편리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일할 땐 일만 했는데 우선 제 처음 생각은 일하면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너무 일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집중력도 또 많이 깨지고 막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일할 땐 좀 일만 하는 걸 주로 생각을 하였고 그래도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계획 다시 수정하기나 뭐 기출문제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런 집중력을 좀 덜 요구하는 이런 학습들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병행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이제 제 일과를 말하자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면은 일이 좀 늦게 끝나고 뭐 집에 오면은 새벽 2시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그때는 그냥 바로 다음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잤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한 12시까지는 오전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좀 휴식도 취하고 꼭 낮잠을 잤고 제가 공부했을 때는 독서실이 이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 맞게 운행을 안 해서 3시부터 10시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다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막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소비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에너지바 같은 거나 약간 이렇게 좀 허기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씩 가져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10시에 와서 밥을 간단히 먹고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각각이 이렇게 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맞게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짜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미래를 생각하자 이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휴식을 취할 때는 그럴 때 이제 손해 평가사 관련 유튜브를 좀 보면서 이 손해 평가사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?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되면은 이제 그 추후에는 어떻게 할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왜 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리고 왜 이 손해 평가사가 되려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좀 공부할 때 좀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라도 쓰자 사실 실제 시험에서도 이거를 써가지고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냥 일단은 쓰고 그냥 1점이라도 받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좀 답안지 작성을 하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연습이 되어야 좀 제대로 된 답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 계산 문제를 먼저 진행을 하였고 어 이 부분은 이제 이 2차 시험의 암기는 진짜 1차 시험이랑은 거의 비교도 안 될 만큼 뭐 양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거 암기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암기가 어떻게 가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계산 문제가 저는 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암기는 진짜 그냥 날 잡아서 막 많이 외우고 최대한 노력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사실 저는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계산 문제가 안 돼 있으면은 대처가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강조를 하였듯이 저는 계산 문제 먼저 꼭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안 돼 있으면은 암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답안지 작성 연습 좀 포기하지 말자 좀 이런 부분을 써 놨는데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험 보기 2주 전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시작을 하였고 어 처음에 시간을 재고 이 첫 봉투 모의고사에 답안지 작성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정상적인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없었고 어 사실 너무 낯설고 그리고 이 작성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이 공부 항구에 비해 좀 답안지 작성을 못하니까는 많이 좌절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번 시험 많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은 어 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고쳐나가고 피드백 바로바로 피드백해 나가는 좀 이 마인드를 좀 가졌습니다 어 이렇게 시험 날짜는 다가오면서 좀 많이 불안하고 또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시험을 볼 때 행여라도 이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량이 부족해서 이 시험지 시험을 못 봤다 라는 이런 후회는 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까지 밤도 새고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앞으로의 출제 경영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이 7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 문제를 좀 작정하고 많이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나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또 응용 계산 문제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베이스로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거의 처음으로 이 부분 점수 없음이라는 이 표시가 여기 나왔거든요 이 표지가 됐는데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 내년에도 또 부분 점수 없음 이렇게 표지가 정확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출 거는 맞추는 좀 완벽하게 암지를 하는 이런 꼼꼼한 학습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이제 뭐 내년에 이 출제 방식이 좀 다 바뀐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전반적으로 큰 개편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인스티비 교수님들이랑 이제 인스티비에서 제공하는 이런 커리큘럼 통해서 그냥 똑같이 학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 본인 공부 중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당일에 이제 학교를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사진을 한 장 찍은 사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혹시라도 좀 내년을 준비하시더라도 이 시험을 한번 치르고 안 치르고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내년을 준비하더라도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침으로써 이 시험장 분위기나 뭐 이렇게 뭐 당일에는 뭐 컨디션 조절이나 뭐 약간 이런 시험을 또 치르면서 이 마음가짐이나 약간 이런 부분들을 그 얻어갈 수 있는 팁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시험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 경험을 해보지 않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시아름과 끈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시험 당일 끝까지 의자에 오래 앉아서 좀 열심히 하는 자세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추후에 공부를 하실 수험생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우선 첫 번째는 이 선행학습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부할 때는 1차 공부만 하고 2차 공부할 때는 2차 공부만 했는데 사실 저는 생각을 한 게 어 1차를 붙어야 이게 그 내년까지 유예가 되니까는 우선 1차를 붙고 생각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방법이 뭐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제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돌아간다면은 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2차 공부를 좀 미리 하고서 1차 공부를 하는 게 확실히 저는 맞는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부분 뭐 예를 들어 뭐 인강 1회독이나 아니면은 뭐 미리미리 계산문제가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계산문제를 좀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선행학습을 통하면은 이제 1차 공부를 하고 1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2차 시험때 많이 수월해지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1차 끝나고 2차를 준비하면은 시간이 매우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좀 선행을 하는 이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공부환경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공부를 하다가 좀 집중이 안 되거나 공부를 하기 좀 불편할 때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부환경을 좀 바꿨습니다 독서실에서 하다가 뭐 근처 카페를 갈 수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을 바꿔가면서 하니까는 조금 더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암기를 이 타자를 치면서 많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실에서 소음이 너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독서실에서는 못하고 이제 근처 카페를 가서 좀 이렇게 암기를 할 때 많이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는 어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과 조금 비슷하게 환경을 좀 연출을 좀 하고자 어 이렇게 조용한 독서실이 아닌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고 약간 좀 시끌시끌 시끌시끌하진 않지만은 뭐 실제 시험장이 시끌시끌하진 않지만은 어 그래도 이 주변 사람들이 있는 이런 환경을 좀 같이 적응을 하고자 그 모의고사는 카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슬럼프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 시간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사실 슬럼프가 올 겨를도 없이 그냥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갔거든요 근데 어 분명히 그래도 좀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약간 뭐 8개월 한 10개월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슬럼프는 저는 무조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슬럼프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만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슬럼프는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슬럼프가 오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슬럼프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는 이 슬럼프가 오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이제 좀 이따가 할 이 학습 계획이나 이 마음가짐을 좀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와 이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이제 이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뭐 유튜브나 카페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타학원 강의도 좀 들어보고 뭐 이렇게 인스티비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냥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저와 맞는 강의를 이 교수님들이 너무 잘 진행을 해 주셨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 교재 때문에 좀 선택한 부분도 큰데 작물 묶음이나 이런 단원 묶음들이 너무 좀 깔끔해서 그리고 가독성도 되게 보기 좋았고 그래서 이 교재 때문에 선택한 이유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속 업무방법서가 개정이 되는데 이런 새로 개정된 업무방법서들이 빠르게 빠르게 교재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좀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업무방법서를 직접 보고 찾는 이런 수구도 좀 덜어주고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도 많이 덜어주었기 때문에 좀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정옥표 이런 것도 뭐 제가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학원 측에서 빠르게 빠르게 피드백이 되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새로운 강의가 열리기 전에 이 미리 작년도 교재랑 그 전년도 이 강의를 열어주고 보내주셔서 그걸로 공부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인강을 열심히 들은 여기 이일혜 교수님 그리고 문주아 교수님 그리고 홍태우 교수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